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수박 제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이게 겨울에 나와도 먹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겨울에 못 먹고 이마트 가니까 17,800원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오셔서 사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식 없어요 생각보다 더 좋아요 지금 제 생각에 먹기 잘 먹었습니다 짜장 이제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정말 맛있었죠? 끊지 마 달아요 너무 맛있어 핫도그 꿀이다 꿀 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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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흰 부분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주 해먹어요 비빔밥 해먹어도 맛있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흰 크기 먹어요 마요네즈 진짜 달다 맛있다 진짜 달다 너무 맛있다 진짜 달달하고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런데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ㄹㅇ ㄹㅇ ㄹㄹ 너무 맛있어 좋아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처음 고춧가루 마우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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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맛있네요 진짜 옆집 언니 같죠 생긴게 엄청 너무 맛있죠?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삭아삭 팽이버섯 아삭아삭 바삭바삭 계란 진짜 달고 사각사각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시도 없어도 너무 좋고 약간 이름감은 있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수박이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